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제주만 크게 버렸어, 가자 카테고리 5입니다.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카테고리 5는 이 답변은 진짜 필요해요. 진짜 완전 대박.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카테고리 1에서 정리한 것은 완전 똑 떨어지는 직무 관련 역량은 아닌데, 아니야.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으로서,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서의 강점, 본인 만난 시각이 뭐니, 혹은 가치관이 뭐니, 온갖 질문에 대여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직무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왔니에 대한 질문이에요. 즉, 여러분들 이 질문에 지금 답을 잘 할 수 있다. 그럼 됐어. 저는 그럼 박수 치고 끝입니다. 대신 혹시라도 이 질문에 답이 안 된다고 하면 꽤 심각한 것 같아, 저는. 자,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냐? 어떤 노력들을 해왔냐? 어떻게 전문성을 쌓았냐? 이 질문들이 큰 한 축, 특히 전공 면접을 보고 나서 그 뒤에 나가는 질문들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저는 이거에 대한 대응, 이렇게 3개의 답변으로 넉넉하게 커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 봐야 돼. 자, 내가 여기서 양산기술을 썼어. 그러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그 양산기술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이 언제이고 내가 그때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에게 그게 어떤 의미였고 지금 이 형태로 4에서 7문장 정리가 필요하고 그거보다 조금 몇 달, 1년 정도 뒤에 양산기술 엔지니어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은 바로 멀티태스킹 능력이구나, 예를 들어. 그 본질을 깨달았다? 그 멀티태스킹이 중요하다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걸 깨닫게 된 과정,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심 있고 본질을 깨달았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직무와 관련돼서 스스로 학습하거나 아니면 6개월 내에 수행을 한 것이나 혹은 스스로 뭔가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왜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부분들을 입사해서도 조금 더 디벨롭하겠다. 이 세 가지의 답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문성을 어떻게 쌓았냐? 3단계. 어떤 노력했냐? 3단계. 직무에 본인이 왜 적합해? 3단계로 이 직무를 향해 걸어왔으니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점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언제 내가 관심 가지게 됐고 오늘 나에게 어떤 게 인상 깊었고 오케이, 실습을 나가보니까 양산기술 엔지니어는 이걸 신경 쓰니까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 설명. 하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내가 최근 한 6개월 내에 보완했거나 보완하고 있거나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 3개의 답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카테고리 6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크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저는 이 3가지에 대한 답변만 있어도 여러분들 아마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문들은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현재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한 두 가지 정도가 제시가 돼야 되겠고요. 그럼 이런 경쟁 요소에서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에 대한 거 하나. 미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예측. 여러분들 답변 구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뭔가 검토 요청하거나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SK하이닉스에 이제 뭔가 면접을 치르면서 이 답변에 대한 고민을 하자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최근 중요시하는 것들은 기술력의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과 또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기술력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가능 모델을 만들려면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면밀히 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만약 하이닉스를 쓴다면 제일 중요한 경쟁 요소는 기술력의 고도화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용적 요소 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대응 방법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미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예측은 결국 이렇게 지속가능한 기업 혹은 지속가능을 시장이 증명해낸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될 거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다. 최대한 연계해서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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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